루이스 와이프 왔는데 루이스 와이프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준씨 깜짝이야 안녕 얘들아 제이준이에요 여기 뭐하는 데였는데요? 내가 옛날에 슈퍼스타페이 맛있었나요? 대박 안녕 제이준씨 혹시 히트곡이 뭔가요? 뭐라구요? 히트곡이요 나 히트곡인거야? 애기야 만약에 제이준같이 탑스타면 하시던 데서 주로 하시죠 탑스타가 원하는 엔지니어랑 작곡가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쵸 떨림 떨림 네 이제 이렇게 어 어 다리 쓰고있어요 어 전하는거 저희는 당연히 알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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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나의 작업실이라고 해 이런 음악과 이런 장비와 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황경희씨 고맙습니다 혹시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? 제이준이 본명이신가요? 저요? 장준이요 회사이름은요? 회사이름이요? 회사이름 제이제이컴 턱포니 자 저희가 제이준이 제이준이 전쟁하셨어요? 응 자 소개할게요 어? 이쪽 눈을 작성하는 피신 작사나 비유 잘 보이시고 안녕히 계세요 1번에 들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아 2명 써가지고 빵에 가서 국사를 하고 진짜 못쓰면 이거 이제 켰어요 뭐 부었어 요랑땡이에요 진아 이거 이거 몸을 살짝만 선배님 쪽으로 살짝 돌리고 앉을게 어? 그 상태로 안고 돌아볼때는 자 볼 때는 거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돼 맥스 지금 보다 더 오른쪽 90년대 이거 끝 자 이렇게 할게요 잘 봐 사장님 아 아 아 아 아 아 엔딩요정 오빠 엔딩요정 여기서 잠깐 해주면 안 돼? 응? 엔딩요정 했어요 엔딩요정? 노래가 시킨 것 같아 정말 열심히 다 할 거야 그래요? 이유가 있다면? 내가 늦게 없거든 기회지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기회지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분위기 있는 음악 깔 준비 됐지? 우리 오토밖에 안 나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 오케이 자 큐죠 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잠시만 이제 어디가 얘기 좀 하자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네 사운드 트랙 트랙 사운드 트랙 현장에 투표 출연하러 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많이 드세요 멈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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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지